매콤하고 더블룩 나는 매콤하니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짠! 뼈는 대장에 포장해서 먹어야 해요! 군침이 좀 더 강해서 먹기 싫으면 좋겠어요! 이 영상에서 만나요! 그리고 매운 식감! 뼈는 너무 맛있어. 뼈는 너무 맛있게 먹어요! 뼈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! 뼈는 투자의 맛이였어요! 뼈가 계속 먹으면 좋겠어요! 뼈는 너무 맛있었을때에 보니 맛있을때는카가 먹었어요! 나는 다 먹었다. 저는 다 먹었다.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!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! 아마도.. 진짜 맛있었어요! 음.. 이따가 더 맛있었어요! 참깨..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7-11 이 핫도그 파이팅 가벼워 이제 왜 이렇게 해? 가벼워 이렇게 해 와우 바삭바삭 try ahhh ay yòx yòx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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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버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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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후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우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아삭